안녕하세요. 알파코리안클래스의 헬레나입니다. 오늘 팟캐스트의 주제는 한국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국에 유학을 온다거나 아니면 잠깐이라도 머물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만약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은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떤 집에 살고 그러려면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한국의 주택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은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이 아파트들은 대규모 단지 안에 주차시설, 놀이터, 커뮤니티 이런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제가 알기론 전국에서 한 70%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라는 게 있어요. 빌라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층수가 좀 낮은 게 특징이에요. 보통 한 5층 혹은 조금 넘는 정도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빌라가 좀 저렴한 편이고요.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찾는 집의 유형 중에 원룸, 투룸 이런 개념이 있어요. 원룸은 스튜디오라는 개념이어서 룸이 하나다 이런 뜻인데 투룸은 방이 두 개인 거죠. 보통 원룸, 투룸이라고 하면 빌라를 의미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오피스텔은 주거랑 사무실을 겸한 형태로 생겨났는데 주로 원룸의 형태로 방이 하나인 경우가 많고 아니면 소형 아파트의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런 오피스텔들도 주로 도심에 위치를 해 있고요. 빌라보다는 좀 더 아파트처럼 편의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택이 있습니다. 도시보다는 주로 지방 쪽에 사는 분들이 주택에 많이 살고 계시죠. 그러면 집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 지역의 부동산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보통 부동산을 찾아가면 내가 예산이 얼마인지 내가 지금 어떤 집을 찾고 있는지 혼자 살 건지 둘이 살 건지 내가 애완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정말 내 집에 이거는 꼭 있어야 한다 혹은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얘기를 해주면 이제 부동산의 그 중개업자들이 집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집을 내가 이제 본 다음에 그게 마음에 들면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 업자들에게도 중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또 돈을 조금 줘야 돼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한국에서 부동산에 관련한 인기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구해조 홈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마디로 부동산 정보 프로그램이에요. 저 같은 일반인 의뢰자가 예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 이런 조건들을 몇 가지 얘기해주면 거기에 있는 두 팀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그 의뢰인이 원하는 가장 최적의 집을 찾기 위해서 대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쁜 집도 많이 소개가 되고 또 집의 타입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뭐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또 서울뿐 아니라 또 지방 도시들의 집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집값이 어느 정도가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한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2022년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는데 일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2%래요.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소유한 사람의 연령이 70대 이상인 경우가 70.4%래요. 그리고 가구원 수가 5인이 이상일 경우 집을 소유한 비율은 74.8%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집을 소유해서 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세 제도라는 게 뭔가요? 전세라는 거는 한국에만 있는 되게 독특한 임대 시스템이에요. 두 달치 정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미리 내고 매달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월세를 내는 개념 전세는 그게 아니라 매매가의 한 50%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한 번에 다 줘요.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러면 집주인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은 그 돈을 전액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 세입자에게. 그리고 그 큰 돈을 맡기는 대신에 그 중간에 내는 월세가 없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대도시에서는 집 사기가 어려우니까 전세를 많이 갔어요.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주고 받을 때가 됐는데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소위 전세 사기라고 하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전세 제도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커진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런 특이한 제도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얼마가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 20평이 되지 않는 그런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매가가 제가 찾아본 거는 8억 4천이라고 나왔어요. 평균. 그러면 전세가격은 한 4억 5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중소형 아파트다 20평대다 라고 했을 때 매매가가 12억 6천 전세가는 6억 7천 그 이상이다 한 30평대다 라고 하면 매매가가 19억 8천 거의 20억이죠. 그리고 전세가가 10억 5천 전세인데 그런데 이거는 서울 기준이고요. 전국의 아파트 84제곱미터 평균 전세가를 보면 2억 8천 6백 82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2023년 8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아파트의 전세를 구하는 거 자체가 억대 단위가 든다는 거 여러분 보면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을까요? 네.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이런 전세 보증금과 혹은 이제 아파트 든 집을 살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어서 정확히 몇 프로까지 대출을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출 규제를 많이 풀어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집값이 엄청 올라갔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으니까 그런데 현재는 한국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이제 침체된 상황이에요. 대출을 받기도 굉장히 어렵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격이 하락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질문은 뭐냐면은 이제 한국에서 아파트가 특별히 인기가 많아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한국인한테 아파트는 그냥 단순한 집 그 이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서울 그리고 대도시 주변의 이 아파트 특히 고급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성의 상징 이런 걸로까지 여겨져요. 예를 들어 강남, 서울의 강남 지역에 30평대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준으로도 최소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한 채가 가지는 값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좀 성공의 상징, 부의 상징 이런 걸로 여기는 문화가 한국에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중산층의 삶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래요. 아까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또 대부분 아파트 단지 근처에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아파트라는 거는 가족이 함께 살기에 참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부동산 투자처로서의 가치를 엄청나게 가지는 곳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거의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한 40% 이상 떨어진 곳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거든요. 내년에는 뭐 더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많은 한국인들의 믿음 속에는 그래도 결국에는 다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인데요. 한국에서 1인 가구의 한 달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통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을까 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이 53.3%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47% 정도 되는 이 중에서 22%가 혼자 살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1인 가구들은 보통 어디에 사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주로 삽니다. 자 전세를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평균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월세를 산다라고 하면은 평균 그 월세 보증금이 2,900만 원. 그리고 한 달에 내는 월세는 38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게 기타 금액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인터넷, TV,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총합. 이게 약 15만 원 정도가 됩니다. 둘을 합치면은 뭐 거의 50만 원 정도.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저렴하고 질 좋은 단기 주택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이 질문은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할 법한 질문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2년을 주기로 이렇게 막 3천만 원 최소 되는 보증금을 가지고 월세나 전세를 구할 일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찾는 집은 단기 주택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단기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1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머물 수 있는 주택을 말을 하는데요. 온라인에 여러분들이 단기 주택 이렇게 한국어로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 일주일 단위로 집을 계약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품질 좋은 집들도 많이 있고 사진도 많고 또 사용자 리뷰도 많이 달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찾기는 되게 좋아요. 다만 단점은 좀 비싸다는 거죠. 한 달에 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이고 좀 더 저렴한 곳을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곳을 추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시원이라는 곳입니다. 공부에만 전념을 하고 딴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아주 그냥 기본 필수품만 제공이 되어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을 고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방 한 칸에 작은 1인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이 정도가 들어가고요. 공용으로 쓰는 시설이 있는데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주방 이런 건 다 공용으로 쓰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화장실을 쓰고 싶다, 개인 욕실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격이 비싼 그런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따라서 방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고시원의 좋은 점은 게스트하우스에 빵이랑 계란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있는 것처럼 한국식으로 밥과 라면, 김치, 물 이런 것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는 곳들이 대다수여서 식비를 또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고시원은 보증금이 없거나 한 달치 정도를 보증금으로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건 한 30만 원, 그리고 시설이 좀 좋으면 80만 원 정도까지 있어요. 최근에는 기존의 고시원보다 시설이 좋은 고시텔, 리빙텔, 원룸텔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고시원 검색하시거나 고시텔, 리빙텔, 원룸텔 이렇게 검색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지역의 이름, 홍대, 신촌, 강남 이렇게 검색하시면 적당한 고시원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집을 다룬 유명한 영화가 있으면 추천해주세요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2022년 영화가 있습니다. 지진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황궁아파트라는 건물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다른 곳에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살면 좋을 텐데 물론 그 항궁아파트 안에 그러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또 배척하고 싶어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지금 현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기주의 이런 게 어떤 건지 보실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공녀라는 독립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랑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이 소공녀라는 영화에 나오는 20대 주인공은 집에 대한 욕심이 극단적으로 없어서 자기 인생에 세 가지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루 한 잔의 위스키 또 하나는 하루 한 모금의 담배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남자친구 저는 이 주인공의 상황에 공감하고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 아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되게 통쾌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그 압력에 숨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딱 보니까 주인공이 전혀 반대로 극단적으로 그런 게 마치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숨이 트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도발적인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공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